사탕뽑기 멘토스 사탕뽑기 근데 어떻게 하는거지? 뭔가 기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거지? 오 뭐야? 달랑 한개 나오네 뭐가 오 두개? 와 500원에 두개 원래 두개 나온건가? 한번 더 해볼까? 저게 구멍에 한개씩 빠트려지는거 같은데 저게 구멍에 한개씩 빠트려지는거 같은데 저게 구멍에 한개씩 빠트려지는거 같은데 3개 4개는 안나오나? I will be back 달랑 한개 또 한번 더 또 기득한다 기득한다 두개는 안되나? 500원에 무조건 두개 나오는가 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런건 없는가 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런건 없는가 보다 멘토스 맛있나 이거? 음 야 멘토니 맛있네 어? 음 음 야 멘토니 맛있다 이득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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